나비 파티 사이키젤링 모드를 기반으로 한 몽환적이고 실한 파티 음악에 얼마나 심취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관객을 즐겁게 하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1960년대 2020년 빨강? 초록? 여러가지 혼합된 색 그중에 카키? 빨간색? 테크노 트랜스 하우스와 기타 우리의 친구들이 만드는 음악 60, 70년대 사이키젤릭 록? 월드뮤직? 키치한 일렉트로닉 사운드 빠져든다 해피? 해피? 재밌다 그레이드? 특강성 중첩성? 레드제플린 폴 맥커테니 디제이 다미 크로제니 크로제니 파티 너무 재밌다 개성있다 차장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이 음악 신기하다 이 노래 틀어주세요 이 노래 틀어주세요 좀 웃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 음악 어떻게 알아요? 뭔데? 화장실 어딘지 물어보면서 춤 안 추는 사람 그냥 오는 만취한 손님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비 파티의 음악들을 신나게 즐겨줄 수 있는 젊은 여성들 가족들 뮤직팬 모두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탐 speaking bal도 rode 눈 아름다운 이를 인정 넘 DOU